캐나다 벤쿠버에서 중알보를 이끌고 있는 김성희입니다. 이번 제59회 개종상영화제의 조직위원으로 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1997년 장윤영 감독 전도연 한석훈님이 주연으로 열어냈던 영화 접속의 명대사를 뽑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죠. 그 만남은 귀한 것이며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59회 대종상영화제에 귀한 인연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영화 제59회 대종상영화제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대종상영화제 화이팅! 한글자막 by 박진희